호나! 평균화가 됐어. 오 형 가벼운데? 잠깐 오지만 행복했다. 아 너무 웃기다. 어서와. 우리 집 마당이야. 아 형 노숙자예요? 뭐 하는 거야. 작가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준표실에 조금 욕심을 내봤고요. 교복은? 어 교복은. 동력에 솟는 태양팔. 자 실제 고등학교 교복입니다. 우와 우와. 명덕고등학교. 되게 예쁘다. 근데 그 교복에 이 신발을 신는 거는 학생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요? 나는 그거보다 저 시계. 나는 뭘 보고 배울까? 저 시계. 이 가방 메고 다니면 뭘 보고 배울까? 굳은 표니까 약간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. 아 굳은 표니까? 굳은 표니까. 아 근데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다 스쿨록으로 입고. 어 이거 스쿨록이야? 이거 이거 해리포터 스쿨록. 아 근데 해리포터 봤어요? 봤죠. 그 아는 주문 하나만 외워주세요. 그 해리포터. 어 있다 있다. 내가 알아. 아 그거를. 어 해봐. 시작. 그거 아니잖아.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알라깔라또깔라니? 얄라리알라쇼이 뭐야. 좋았어요. 아 진짜. 또끼니끼니따기야. 또끼니따기야. 하지마. 치키치키 잠깐 잠깐 하지마. 호이자 호이자. 호이자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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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진짜로. 이거 진짜 해리포터가. 야발라바 히야발라. 진짜로. 레비오사. 레비오사. 근데 정확히는 윙가르디움 레비오사야. 아 윙가르디움. 윙가르디움 레비오사. 호이 나오고 호이. 진짜로. 근데 tonight이 나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